여러분, 뭔가 줄줄 새 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 만능 테이프를 붙여보세요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자, 세차를 하려고 하는데 물줄기가 튀는군요 오우, 이런 호스에 구멍이 났었군요 야금야금 새 나가는 물들 너무 아깝네요 그렇다고 버리지는 마세요 만능 테이프로 붙이면 됩니다 아, 세차했더니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얼굴에 물 좀 끼얹어야겠어요 아니, 그런데 물이 자꾸 바닥을 보여요 아, 구멍이 났군요 걱정 마세요 만능 테이프가 있잖아요 요즘은 다들 김치 사 먹죠? 그래도 직접 담가서 먹는 게 더 맛있죠 아니, 너무 많이 담갔나? 김장대야가 두 동강 나기 직전입니다 이것도 만능 테이프로 가능해요? 네, 됩니다 김치 국물도 안 세요 자, 이제 TV 좀 보면서 쉬어볼까요? 아니, 이거 왜 안 나오지? 테이프로 붙이지 뭐 아니,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하세요 아니, 아니 그냥 저런 걸 보려고 TV를 튼 건 아닌데 말이죠 자, 여러분들 벌어도 벌어도 돈이 줄줄 새는 느낌이라고요 그때도 이거 붙이면 됩니다 돈도 안 샌다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arlos Zemm 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